이 영상은 코코, 쿠마쿠마, 이현수, 기범코, 이상석, 코코, 이진수, 이진수, 준일배,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런데? 이런데가 지금 맞는가? 아, 이런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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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뭐 찾으면 되겠네. 그럼 여기, 여기선 이 차례야. 아까 해물파전 먹을 때 행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저기 방팟에서 구멍치기 하는 게 제일 낫다고요? 네, 방팟에 그, 페트럭부터 사이에. 그래서 구멍치기란 걸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뭐, 아, 아무것도 없는데? 아, 이거 뭐, 자갈류 올라온다. 자갈? 야, 이게 얼마 만에 하네. 진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네. 네, 초등학교 때 해봤다, 이거. 맞지? 성도에서. 이, 매매해야 된다, 매매. 빠지고. 안 빠지게. 그치, 그치. 요거 바로 내려갈까? 응. 아, 근데 니너너랑 구멍 다르게 해야 될까? 맞다. 니 어디 갈 건데? 한번 가봐야지. 내가 그냥 요거 할까? 어. 어, 난 여기 한번 해볼게. 야, 내가 볼까? 아, 누가 쓰레기가 있어. 이게 구멍치기. 야, 아닌 거 같다. 아니. 물이 너무 야았다. 음-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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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야. 야, 야, 넌 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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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다 장어. 어 보, 대졸아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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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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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뭔데? 야, 야 니 뭔데? 야, 야. 야, 우와. Mm simplemente 다 Zucker 줄 Ball. 네. 아, 진짜가? 응. 야, 니 뭔데? 마 니 뭔데? 머, 아예 뭔데? rab disease 아니니며 cooked 주par 이거 먹어도 되는겁니까? 아, 이거 먹어도 되는데 먹을 사람은 Sciences 아 ㅋㅋㅋㅋㅋ 어디있냐? 너 그 바로 앞에 여기? 베드라치 야야야야야 야야야!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베드라치가 많이 잡히네 야 베드라치가 야 니꼴은 작네 근데 이거를 뭐 먹을 수가 없다네 먹어도 되는 경우 안 먹겠다 나 좀 여기는 마치 안 볼래 이게 어찌 맛보나 좀 괜히 좀 그리고 좀 징그럽다 어? 재밌어 배도라치 이게 큰 거면 먹기도 한다는데 지금껏 사이즈도 너무 작고 생길 것도 살짝 혐오스러워서 다른 걸 잡고 싶더라고요 야 이 배도라치야 야 배도라치 잡지 말고 좀 내가 아까 네 아이스박스 가지고 가는 사이 이 밑에 하면 배도라치밖에 안 보여요 그니까 맞죠 수심이 깊은 뗏목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 깊다 여기 난 태국 나간다 야 도라치들아 긴장해라 그러다가 도라치만 잡는 게 다 딴 걸 타봐야지 누가 뭐 잡는지는 보자 누가 뭐 잡는지 보자 아 도라치는 뭐 그냥 그냥 쉬운 거였네 맞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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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살 살살 із 댄스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내 생각엔 먹으면 되는 가가 아이가 맞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오이구야 야 이거는 그래도 선 맛이 있겠다 아니 야 어허 이게 짜릿짜릿하다 야 이거 야 그쵸 그리고 빼기도 쉽다 되게 다행히 콧겼다 얘 야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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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한 5분 안 됐나? 5분도 안 됐지? 어 형님 뭐 잡았을 때? 야 뭐 놀래미라 하네 아 이거 네 이거로 제일 모르는 용치, 놀래기 놀래기요? 놀래기? 용치, 용치, 놀래기 용치, 용치, 놀래기 형님, 이제 빰빵해 형님, 드라이 켜 어디 갔다 찍어요? 네 사진 찍었나? 어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인스타 올릴 거가? 당연한 거 아니야 태그 20개 날 거 같아 캐시티비 하하하하 야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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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, 잠깐만 뭔데? 물은 느낌이, 오늘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거 같노?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, 내가 야의 무게를 내가 느꼈다는 거 아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자, 가까이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음어 우와, 야, 이거 뭐고? 아, 그거 개새끼 아이가? 하하하하 인스타 전화 찍어줄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더 커서 와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라 와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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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풀어진 애를 잡으면 어떡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20명이 마실기 하하하하 아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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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하라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무슨 diseases 하하하하 아 뜯겠다 어떻게 먹고만 갔지 어 니 뜯겠네 네 현재 지금 낚시를 계속 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3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슬럼프가 와가지고 낚시가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냥 이 카메라를 계속 돌릴 수가 없으니까 잡을 때 딱 느낌 올 때 제가 재빨리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도 끝발이 다 된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좀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내 생각에 공백기가 왠지 걸릴 것 같다 아니 그냥 돌리고 캐나와 지금 바로 잡을 거다 아 니 못 잡는다 아 이제 바로 잡을 거나 이거? 아 이거 데이터 장난 아니다 안된다 아 여기다가 아까 하신 거 저희 뭐 주실 거예요? 이거 소라하고 전복하고 소라하고 전복하고 소라를 생으로 먹어요 어? 생으로 먹어요? 어 여기 얼마나 맛있다고 아니 그냥 그 쪄 먹는 게 또 안 맛있는 거예요 썰다 먹는 것도 좋지만은 해로도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 그러면 썰만 먹을까? 아 너 뭐하는데 통발? 어? 아닌가? 어? 뭐가 들어갔다? 저 컸떡컸떡 거린다 아 뭐 장고기밖에 없고? 거동 들었나 아무것도 없나? 소라하고 소라하고 띠 소라 아이가 소라 하나 들었나? 소라하고 껍데기 껍데기 아무것도 없다 요 생선 깨 깨 깨 깨 깨 깨 놔야지 하라고만 깨 놔주라고요? 작네 작다 아이가 작게? 낮아야지 이거야? 어? 여기 엉덩이 저렇게 큰 거 넣었네 저거다 그 살 발라내고 저거 나무 빼놨어 형님 통발 몇 개 놓으셨어요? 두 개? 두 개? 나 나 나 나 아 이거? 통발 요 놓으실라고요 오늘? 너 이거 한다고? 어? 이렇게 또 붙을게 이거 손질 바로 하시는다고요? 아 바로 하시는다고요? 아 이 불탱 오늘은 어제처럼 컵라면에 과자에 똥수를 먹을 순 없죠? 아침에 갓 잡은 싱싱한 소라와 전복이 오늘의 안주입니다 아까 낮에 먹었던 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에 떼는데? 이빨 이빨 나는 생식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놔두고 다 먹었다 이거? 응?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이거 다 이빨인데 어쩐지 아까 먹을 때 전복 입냄새 좀 나더라 무슨 냄새? 전복 입냄새 전복 입냄새 짠 전복 입냄새 전복들은 저 바다에 회초먹고 자라 네 그녀 엄청 오래 하셨어요 35년 아 수영에서 마라도까지 가실 수 있어요? 어디 여기서 마라토까지 여기서 마라토까지 가다가 뭐 죽음이라고 저 저분은 뉴질랜드에서 수영하시고 가져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수영했다고 네 뉴질랜드에서 수영해서 거기서 수영해서 그저께 요거 도전했어요 원래 3만원어치는 안판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애교를 좀 부렸거든요 많이 쓰러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1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아서 이거를 갖다달라고 똘레기 한 개 놔봤어요 네 뭐합니까 요 요 자 이거 하나 던지주고 가라 네 똑바로 올라고예 어 놔볼래 여기서 살 던지면 되겠네 어 다 던지 내 입에 던지게 에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따 머리 던져있다 할머니 뭐 이런 거 힘든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아 이런거 살래 저희 내일까지 있으니까 힘드신 게 있으면 많이 할머니 집에 뭐 전등 갈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집 옮길 거 이런 것도 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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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보죠 보죠 뭐가 좀 들었나 그럼 중간 확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우주완아 잠깐만 손맛 느껴지는데 손맛있다 진짜다 우주완아 우와 들었나? 아 아니네 입감이네 아 진짜 생선 들었는 줄 알았다 아 더럽긴 들었네 아이가 안 들었다 보자 뚜껑은 빼 보자 이걸 때가 어차피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와 뜯어먹든 말든 마 쫙 피난다 보자 보자 좀 오너라 문어야 문어 친구야 오너라 갖고 오나이? 내일 가기 전에 문어 밥 먹고 가게 사모님 계하에 들어와서 사모님표 된장찌개와 전복으로 맛있게 배를 채웠는데 저녁 식사 부분은 일단 다음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밤낚시하는 부분을 먼저 감상하고 가실게요 아니 들고 있을까 미끼도 못는데 허리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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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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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망갔나 친구야 와 진짜 도망갔다 친구야 아 뭐니 오 미끼 없어진다 응 미끼 없어진다 와 미끼 없어진다 아 장면 와 손발이 됐어 한 손까지 스물 와 진짜 큰데요 이거 아 왜 우리 통보를 안 잡히지 은자여서 와 근데 진짜 크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며칠 만에 한 마린데 진짜요 고기 있다며? 고기 좋다 진짜 좋다 야 문어 장난이 이렇게 큰데 아까 통발에 그래 뭐 하나 들어가 있더라 저 주민이가 그런 거 같다 주민이 잘 됐지 우리 와일리 뭐 소식이 깐깐 무슨 소식이 아니 밤엔 더 낚시 잘 되는 거 아닌가 와일리 이거 근데 요즘 물살이 확실히 아까보다 센 거 같다 아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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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물었다 친구야 친구야 묵지 않아 아직도 묵지 않아 어 제발 버텨라 제발 버텨라 야 구야 구야 제발 버텨라 구야 살살해라 흥가 아직 알아 아니 너무 깊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같는데 야야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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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아zuge기가 짱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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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베드라지 혼도 짱하라고 광도 짱하라고 친구야 imagininson 스마دة velocir 보시면 쌍을 낚았네 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어를 낚았네 와 이게 바로 낚시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 손맛이.. 손맛이.. 와 지기주대에 당연히 도레낚인 줄 알았다 다르더라니까 장어 맞아요? 장어 맞죠? 이.. 아.. 크레쉬 나한테 죽어 이 정도면 장어 잡은 건 뭐 한번 찍어줘야지 와 근데 저 때는 저 장어가 비진도에서 잡은 마지막 고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찍어줄게 잘 나오나 이럴 때 딱 어울리는 엔딩이 있죠 하나 둘 셋 구요 shut up 드림 해외 세 이준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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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